위협자니까 나중에 나가요! 아이고, 나 시키겠다 진짜! 아우, 나 진짜 얘들이 싫어! 어, 진아, 고향이! 블랙 끄지, 블랙 끄지! 야, 너 가! 너 가! 전원이 꺼져있어. 어차피, 어차피! 으흐흐. 전화가. 아, 여기 있지. 귀여운데. 바보. 왜? 뭐 게임? 야, 나 내가 네 아빠지, 네 친구냐? 뭐? 똥 1등 그랬어? 이랄지. 야 딸 애들 좀 하게 돼 또.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이에요. 문제가 너무 쉬워. 용과는 무슨. 그냥 아빠랑 게임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. 게임 지금은 안 되는데. 가요. 정이 서운하겠다. 아빠가 아들 1등 하면 상 주는 거예요 원래. 알았어 지금 갈게. 근데 너 혹시라도 아빠가 져줄까 하는 기대는 갖지 마라. 승부는 승부야. 그래 기다려. 왜 그렇게. 날 빤히 보며. 웃어요. 일قي Derek. 어, 땡. 아, 땡. 아, 땡.